엄마 엄마 어 왜 놀아요 놀아주세요 어 엄마 바빠 TV 그만 보고 놀래요 아이 루테랑 놀아 음 싫어요 루테랑 노는건 조금 진리단 말이에요 엄마랑 놀고 싶다고요 왜 그런데 엄마 설거지하는거 보여 안보여 아 다하고 놀면 되잖아요 설거지 다하고 바닥청소도 다해야되요 음 그러면은 바닥청소 다하고 놀면 되겠다 아이 바닥청소 다하면 우리 선행이 밥줘야하니까 밥차려야해요 오늘은 시켜먹어요 돈이 어디 바닥에서 나오는줄 아니 엄마가 맛있게 차려줄게 으흠흠흠흠 맨날 안놀아주고 맨날 설거지해 루테랑 놀으라고 했잖니 넌 뭘단 말이에요 선행아 엄마가 다음에 놀아줄게 다음에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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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다음에 엄마는 항상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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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다 선행엄마가 아니고 다음에 엄마네 싫어 누나 다음에 놀아줄게 엄마랑 놀다와 음 내가 너무했나 엄마가 걱정하시겠지 음 집에 가봐야겠다 엄마가 엄마가 많이 기다리시려나 배도 고프다 음 근데 잘못했으냐 뭐야 저게 뭐지 아니 미끄럼들이랑 그네랑 트램펄린이잖아 여기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 성자도 있네 여기 성자도 있네 선행아 엄마가 우리 딸 선행이를 위해서 도루초를 만들어 놨어 엄마가 큰 맘먹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재미있게 놀려 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재미있게 한번 놀아볼까 뭐 묻었다지 이거도 될까봐 어 예헤 야호 유호 예 오 재밌다 재밌다 어 미끄럼들도 다 몰고 아니다 끝내고 뭐다 몰고 끝내다 볼 으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 와아아악 여호 와아아아아아악 하하하 예헤헤헤헤 와우 신난다! 너무 재밌어! 나는 준양이다! 집 앞에 놀이터가 생기다니 너무 기분이 좋은걸! 눈에도 불러서 하면 재밌겠다! 이제 이런 데도 타봐야지! 완전 신기한걸! 다시 다시!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거 좋은걸! 이렇게 타볼까? 미끄럼들이 재밌구만!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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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이까지만 놀고 내일 타야지 오늘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줬으니까 음 내방 청소 내가 하고 어 일찍 자면 엄마도 좋아할 거니까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찍 자겠어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루테 불러서 루테한테 전화해서 재밌게 놀아야지 짱 재밌겠다 흐흐 헬 해요 아우 덥다 더워더워더워 어우 저 나간다 어 여보세요 아 네네네네 저희 애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 철거요?', 네네 오늘 새벽에 철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흐흐흐 흐우아 으흐 잘 잤다 놀이터가서 오늘도 재밌게 놀아야지 오늘은 왜 이리 태양의 오일이 빨리 끝나는거야 준기오빠 보고싶은데 설거지 날아야겠다 어? 그늘한 미끄럼틀 저 어디갔지? 뭐야? 뭐야? 엄마! 엄마! 저기 그 집밥에 놀이터가 없어졌어 아니 꿈인가? 꿈이었나? 아닌데 분명 여기 놀이터가 있었는데 아 그거 3시간동안만 빌린거였어 엄마가 편지 뒤에 적어뒀는데 못봤어? 네? 사기에는 몇백만원이 들어서 엄마가 우리 딸위에서 쓴만먹고 3시간만 빌린거였어 엄마 설거지하러 갔노 네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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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산행이 뭐하니? 티비봐요 오늘은 어디 안가? 약속없어요 어머어머어머 언제는 약속이 살아나갔니? 오늘 너답지 않다 네 아 안보여요 엄마 아 이 녀석 티비에 북빠졌구만 이거 안돼 그래 나 티비 그만봐 이거 아 네? 아 싫어요 그래 나 티비 그만봐 이거 아 네?